물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 성능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익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이번에 미분무란 나오는데요. 이게 중요한 단어였었어요. 또 실기라든가 필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 미분무란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노릇시절 분포가 40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무가 되고 A급, B급, C급 모든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미분무 헤드란 하나 이상의 오리피스를 가지고 미분무 소화 섭에 사용되는 헤드를 말한다 라고 하는데 이 미분무 헤드가 물분무하고 다르게 개방형도 있고 폐쇄형도 있고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복합형 헤드도 나오게 됩니다. 일단 용어정에 보면 미분무 헤드란 이런 헤드를 말하고 개방형 미분무 헤드란 감열체 없이 그래서 유리벌브라든가 퓨즈블링크 같은 폐쇄형 개념이 아닌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를 말한다. 그 폐쇄형 미분무 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용 이탈됨으로써 방수가 개방된 헤드를 말한다. 그 다음 또 이제 미분무 소화설비에서는 저암미분무, 중암미분무, 고암미분무가 있어서 저암미분무 설비란 최대, 최고 사용압력이죠. 고개 1.2MPa 이하까지인 설비를 말하고요.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는 최소 최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사용압력이 1.2 초과 3.5 이하인 설비를 말한다.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란 최저 사용압력이 3.5MPa 초과하는 설비를 말한다. 압력 범위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란 해서 배관 내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습건식을 말하는 거죠.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 말하고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란 화재 감지기 신호를 받아서 가압 송수장치를 동작시켜서 모든 헤드에서 미분무 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설비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용어정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압 중압 고압의 수치들하고 미분무 용어정위였었는데 그대로 시험에 막 나왔었던 문제들이에요. 미분무 소화설비는 구성요소가 수원 가압 송수장치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방호구역하고 방수구역 개념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폐쇄형 개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폐쇄형 미분무 설비의 방호구역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에서 방수구역이 나오게 되고 배관 그리고 음향 기동장치 그리고 헤드 미분무 헤드 관련된 부분이죠. 전원 재반 배선은 다 동일하고요. 이건 일반적인 수계설비들은 기본 개념이고 설계도서 작성 기준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미분무 소화설비 헤드 제외는 없는데 헤드 제외는 앞서 물분무 헤드 제외를 겸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질 전용식만 장소이기 때문에 설치 제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미분무 설비는 종류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 살수식 개념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방출 방식에 따른 분류로 전역, 국소, 호스릴 방식 등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나중에 가스계 설비 때 좀 자세히 보실 부분이고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닙니다. 이런 설비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사용합력 분류에서 앞에 봤죠. 정압, 중압, 고압은 용어적에서 보셨던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걸 한번 또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분무 헤드는 자동식 헤드, 비자동식 헤드, 복합식 헤드로 구성이 되는데 이 자동식 헤드가 평상시 폐쇄 상태를 유지하다가 열감지 소저 동작으로 개방, 즉 폐쇄형 헤드입니다. 그리고 비자동식 헤드는 평상시 개방 상태를 유지하다가 별도 감지 설비에 따라 작동하여 전체 구역 헤드 살수하는 거 이게 개방형 헤드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복합식 헤드 앞에 말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복합형 헤드 이건 이제 자동식 헤드와 비자동식 즉 개방형과 폐쇄형의 기능이 복합된 헤드로서 평상시에는 자동식 헤드